네, 김수진 역할 맡은 박시안입니다. 와,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네, 떨립니다. 아, 저는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읽고 이 영화를 들어갈 때까지 이런 파격적인 씬이 있을 줄 사실 몰랐습니다. 촬영을 하면서 콘티가 나오고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지금까지 제가 노출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힘들긴 했는데 감독님과 함께 해야 하는 희순오빠와 대화를 치열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왼쪽부터 봐주세요. 네, 오른쪽 보겠습니다. 아, 중앙 아래 한 번만 봐주세요. 네. 중앙 아래도 한 번 봐주시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